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191쪽입니다. 등기 절차 총론입니다. 자, 총론의 핵심 빈출 지문을 보면, 거기 1번에 당사단 능력에 대해서 거기에 얘기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당사단 능력은 등기 부상의 명인이 되시는 자격인데, 사람하고 자인인, 사람 자인인하고 법인이에요. 사람은 죽기 때문에 민법이 죽지 않는 사람, 법인을 만들어낸 거니까, 거기 1번에 태아 있죠? 태아. 태아는 없다예요. 태아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비적적소서 태아가 있고, 민법상 조합 있죠? 이것도 없다예요. 민법상 조합은 우리가 뭐예요? 민법상 계약의, 채권 계약의 한 일종이에요. 16가지 계약의 일종이기 때문에, 인격자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자, 이 특별법에 있는 그 특별법상 조합 있죠? 그건 뭐예요? 법인체예요. 농협동조합, 수산업동조합, 그건 법인체입니다. 그래서 1번도 X, 2번도 X다. 그 다음에 거기에 6번은 뭐예요? 당사단 능력에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은 그 사단 명의로 대표자 관리자가 등기를 신청한다 할 수 있죠? 그래요. 그거는 만일이기다. 자, 그래서 당사단 능력이, 당사단 능력이 있어서 법인 아닌, 법인 아닌 사단, 그 사단은 김혜김씨 석자, 김혜김씨 있죠? 그래요. 그런 식으로 그 자체 명의로, 예컨대 친목회는 뭐예요? 친목태 명의로. 교회는 교회, 자, 교회 자체 명의 있죠? 자, 예컨대 많이, 그 메가교회, 세롱교회 있죠? 이런 식으로. 자, 뭐 하나님 교회, 뭐 이런 식으로. 그 교회 이름을 하고. 자, 원불싸움은 뭐예요? 그 불교는 뭐예요? 불교 사찰은 그 사찰명의로 등기상 명의자가 되고, 대표자 관리자는 뭐예요? 등기만 신청한다는 거죠. 맞는 얘기다. 자, 넘겨보시면, 어디 여러분 거기 192페이지에 그 9번 문제는, 갑이 자기 부동산을 뭐예요? 부동산을 설정해 준 을명의 조당권 등기를 맞살 때, 갑이 절차법상의 권리자에 해당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등기부상의 1번에서 이렇게 1번, 소위권 부정기, 갑이죠? 그 다음에 2번, 이 절능기, 을이에요. 우리가 단순하게 의무자가 누구, 권리자가 누구냐, 그렇게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절차법상 뭐예요? 아니면 실체법상 의무자, 권리자 문제가 나오면, 자, 일단 실체법상 의무자, 권리자는, 실체법상 권리자는 뭐예요? 등기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 실체법상의 문제는 뭐예요?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를 신청할 때 뭐예요? 응하는 사람. 그게 이제 요구하는 사람이, 자, 실체법상의 실체법,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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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사람이 뭐예요? 요구하는 사람이 실체법상의 권리자고, 응하는 사람이 문제예요. 그런데 절차법상의 권리자 문자는 이렇게 등기를 해짐으로써 권리를 상실하는 사람, 뭐하는 사람? 권리를 전부든 일부를 권리에, 이 권리에 뭐예요? 권리에 전부, 전부는 뭐예요? 전부, 아니 뭐예요? 전부 또는 일부를 뭐하는 사람, 일부를 상실하는 사람이, 이 상실할 사람, 이 사람이 뭐예요? 이 사람이 등기 절차법상의, 절차법적, 절차법상의 등기문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반대로 쉽게 뭐예요? 권리에, 전부 뭐라고? 전부 또는 뭐예요? 일부를 뭐하는 사람, 일부를 뭐예요? 일부를, 자 당연히 뭐예요? 취득 또는 회복하는 사람, 취득 뭐예요? 취득 또는 뭐예요? 또는 회복하는 사람 있죠? 회복하는 사람. 자, 취득 또는 회복한 사람, 이 사람이 뭐예요? 절차법상의, 절차법상의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등기 뭐예요? 권리자가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게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누가 갑이 우리한테 잊었는 게 있으니, 얘는 뭐예요? 권리를 뭐 했어요? 전부 상실했죠? 얘는 절차법상의 무자고. 얘는 전부를 뭐 했어요? 전부를 취득했죠? 절차법상의 권리자예요. 근데, 만약에 1번에서 소유권 못 얻는 게 갑이. 1번 저당권 설정된 게 했죠? 자, 이 갑이라는 사람은 소유권 자체를 다 상실한 게 아니라, 권리에 뭐라고? 일부만 뭐예요? 권리에 일부만 상실했어요. 왜? 자, 자기 부동산을 자기가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능 중에서, 자, 이 절유는 뭐예요? 절유는 계속 누가 하고 있고, 갑이 계속 하고 있고, 이 담보, 담보로 이제 을한테 부동산 제공했으니까, 교환가치 있죠? 그것만 일부만 뭐예요? 유보시킨 거, 상실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의무자예요. 을은 뭐예요? 저당권이라는 권리를 전부 취득했죠? 권리자예요. 반대로. 이제 갑이 을한테 피난보 책임을 선물, 돈 갖고, 이 저당권을 뭐예요? 말소시키죠? 자, 이 을은 뭐예요? 권리가 전부 다 소물됐고, 이 갑이라는 사람은 이제 뭐예요? 갑이라는 사람은 권리 뭐라고? 권리를 뭐예요? 권리를 전부를 취득한 게 아니라, 뭐였던, 그 교환가치가 상실됐고, 다시 일부를 뭐예요?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권리자다, 보시면 돼요. 하여튼 권리의 전부든 권리의 일부든 뭐하는 사람? 취득하거나 회복하는 사람이 권리자고. 자, 반대로 뭐예요? 반대로 권리가 상실되거나, 아니면 뭐예요? 전부 중 일부를, 일부를 전부 상실하거나 일부를 상실한 사람은 뭐라고? 의무자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9번에 갑이 자기 부동산을 설정해둔 의뢰명이 저당권을 맞사할 때, 당이 뭐예요? 맞사할 때는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설정할 때는 의무자지만, 말소시킬 때는 일부를 다시 회복하니까 이 사람이 권리자다, 절차폭성에 권리자다, 맞는 얘기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10번 부동산이 갑을 병으로 매대했으나 등기병인이 갑으로 남아있어서 병이 을을 대위해서, 대위 나오죠? 병이 을을 대위한다는 건 대위로 신청해준다는 얘기예요. 신청. 민법 440조 채권자 대위예요. 그러면 이전능기를 뭐예요? 이전능기를, 자, 이런 식으로. 등기부상에, 이런 식으로 등기부상에, 자, 이렇게 이 병이라는 사람이, 자, 2번 이전능기 을한테 신청해준다, 자, 뭐라고, 채권자 뭐에 의해서, 채권자 대위에 의해서, 병이라는 사람이 을 앞에 등기해주면, 얘는 뭐예요? 얘는 등기를 신청하는 사람이니까, 실체법상의 권리자고, 얘는 등기부에 기록됨으로써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니까, 절차법상의 권리자예요. 절차법상의 권리자는 을이다, 이게 을이다. 병이 아니라 뭐라고? 을이고, 자, 실체법상의 권리자가 병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자, 등기 권리자 후, 등기, 등기, 근두장 설정 후에, 소유권이 3자에 이전된 후, 제3수익자나 근주당 설정되는, 근주당 말소된 게 뭐예요? 권리자, 이렇게 써 있죠? 이제는 이제 뭐가 아니에요. 실체법상의 권리자, 절차법상의 권리자가 아니라 뭐예요? 그냥 등기의무자냐, 등기권리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자, 그렇게 등기권리자냐, 등기무자냐 물어볼 때는, 일때는 뭐예요? 일때는, 이건 실체법하고 절체법하고 개념을 비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순진히 등기부상에 따지는 거니까, 근주당의 설정 후에, 자, 이렇게 등기부상에, 1번 소유권을 적는 게 합해서, 1번 근주당권 설정된 게 했어요. 설정된 게 했다는 점. 그러면, 음, 그러면 일단,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자, 근주당 설정 후에 소유권이 3자한테 이전됐어요. 이 갑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3자한테, 2번, 이전된 게 병한테 이전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럴 경우에, 제3취익자나 근주당 설정자가, 제3취익자나 근주당 설정자는 설정해준 사람이 소유권자예요. 자, 설정자는 그 근주당 등기 권리자이다, 써있죠? 그래요, 당연히, 얘가 당연히 의무자예요. 돈 갚어서 이게 말소할 때는 얘가 의무자고. 얘가 뭐예요? 얘가 내한테 돈 주고 말소했으면 얘가 권리자. 얘가 돈 주고 말소했으니까 얘가 갑한테 내가 안고 사겠다 해서, 근주당권을 안고 사갖고, 얘가 말소시키면 얘가 권리자니까. 누구도 권리자가 될 수 있고, 제3자도 권리자가 될 수 있고, 또는 누구도 설정자, 소유권자. 이 사람은 우리가 소유권자라고 얘기도 하고, 채무자라고도 얘기도 하고, 뭐라고? 근주당권 설정자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1번에 맞는 얘기도 아니죠. 자, 근데 반대로 12번에 근주당 설정 이후에 근주당권이 이제 반대가 됐어요. 자, 이렇게 등기부상에 1번 소유권을 넣는 게 갑에서. 1번 근주당권이 설정이 됐는데, 자, 이 소유권이 넘어간 게 아니라, 자, 1-1번, 1번 근주당권이 뭐가 됐단? 이던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근주당 설정 후에 근주당권이 연대는 근주당 말소등기 신청할 경우에, 자, 소유자인 근주당 설정자가 권리자고, 의무자다. 왜? 이 근주당 설정자가 의무자가 아니라, 양순위무자다. 왜냐하면, 자,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자, 이 지금 뭐예요? 자, 보세요. 만약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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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이 갑이 있죠? 이 갑이란 사람이 을한테 저당권 설정했는데, 소유권이 넘어갔으니까, 갑은 근주당권이 연대했으니까, 갑은 얘한테 돈 갚는 게 정서래요. 근데, 근데 얘한테, 얘한테 돈 갚고, 이것만 말소시키면, 얘가 살아나니까. 당이 뭐예요? 이등기를 말소시켜야 되는데, 근데 돈을 누가 받았으니까? 병이 받았으니까. 절차상, 얘가 양순위무자가 되고, 이등기 말소할 때, 이 부기등기는 등기관이 뭐하겠다, 이거, 직권 말소하겠다.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그래서, 근저당 설정자, 소유권자가 얘가 뭐예요? 얘가 다시, 권리의 뭐예요? 초본 제한가치를, 초본가치 있죠? 교환가치를 다시 뭐예요? 회복하니까, 얘가 권리자고. 단위 권리를 상실한 사람이 뭐예요? 당연히 의무자가 되니까. 자, 근저당 설정자가 권리자가 되고, 근저당권자는 뭐가 된다? 근저당권의 의무자가 아니라, 양순위 의무자다. 근저당권, 양순위 의무자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은 당연히 뭐예요? 포괄이든 특정이든 유증은 당연히 뭐로 하는 거예요, 이건. 이건 공동위청입니다. 유증은 뭐로 한다고? 공동위청이다. 그 다음에, 근저당권의 채권의, 우리가 보통 그래서, 자, 신상수 있죠? 잊었는 게 할 때, 이렇게 등기부상에 잊었는 게 할 때, 1번 보존능기에서, 2번 잊었는 게 할 때, 원인의 두 글자 있죠? 두 글자가 뭐예요? 자, 신탁, 상속, 수용, 이렇게 글자가, 시의자가 들어가는 두 글자만, 이것만 뭐예요? 자, 단독 신청이에요. 그나머지, 예권도 유증이든 뭐예요? 매매든 뭐예요? 매매든 유증이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자, 물론 뭐예요? 경매나 이런 건 뭐예요? 촉탁된 게 너무 당연한 얘기고, 이 취득시회라든가, 뭐 시우치든 취득시회든가, 자, 그 다음에 진정명 회복인 거, 다 그건 뭐예요? 공동 신청이에요, 공동. 자, 그 다음에 권리변경 등기 있죠? 그래요, 15번에, 균주당권의 채권책을 증액하든 감액하든, 이건 뭐예요? 공동 신청입니다. 공동이다. 자, 16번에, 승역지 지역권 등기 할 때, 유역지 지역권 등기는 뭐예요? 그건 등기관이 뭐 하는 거예요? 직권하여, 직권. 그래서 어디, 자, 이런 식으로 유역지, 승역지가 있으면, 이 승역지 등기부 1구에다가, 1번 무슨 등기, 지역권 무슨 등기 하는 거예요?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 어디에, 이 유역지 등기부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유역지가 뭐라고? 유역지가 지역권이다, 라고 등기해요. 이걸 등기관이 뭐 한다는 거예요? 직권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9번은 뭐예요? 이행 판결에 대한 등기는 승소한 권위자, 폐소한 의문자, 절대 폐소한 의문자는, 아까 단독을 할 수 없다 그랬죠? 폐소한 의문자는 등기 신청 자체를 못해요. 폐소한 의문자는 못한다. 그 다음에 20번은, 소유권 유전기 절차에 의하면 확정 판결을 받았다면, 시기가 언젠가 간격 없이 등기할 수 있다.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약을 맺으면, 자, 이렇게 갑과 의리,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을 체결했죠? 자, 이건 채권 계약이니까, 의리 갑한테 등기해달라고 요구하는, 등기 청구권은 채권이에요. 10년의 소멸시약에 걸려요. 안 걸리려면, 점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뭐예요? 판결을 받으면,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자, 그래서, 20번이 맞는 얘기다. 할 수 있다. 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고, 그 다음에 어디에, 194페이지에, 28번 문제는, 28번 문제는, 매매를 원인의 이전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 부동산 등기 규칙장 신청정보 내용을 해, 권리자의 등기표, 절대 등기필 정보는, 우리가 의무자가, 등기 의무자가 제출하는 서면이 있죠? 저면은 뭐라고? 등기필 정보하고, 뭐가 있어요? 민감인명이 있고, 만약에, 법인 아닌 사단일 때, 자, 사원총의 결의서가 있어요. 이 사원총의 결의서는 뭐예요? 누가 내는 거예요? 의무자가 내는 거예요. 권리자가 내는 서면이 있어요. 이 권리자가 내는 서면은, 이 주소증명서면하고, 자, 등록번호 증명서면이에요. 이 등록번호 증명서면은, 사람이라면, 주민등록번호예요. 자, 그 다음에, 사람이 아닐 경우에, 이제 뭐예요? 아닐 경우에, 대표대로 부동산 등기한 등록번호 증명서면인데,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의무자가 등기, 의무자라면, 굳이 뭐예요? 의무자라면, 권리자일 때 내는 거니까, 의무자라면 낼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 주소증명서면은, 자, 이전 등기할 때도 내야 되고, 이전 등기할 때, 소유권 등기할 때 있죠? 특히, 소유권 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도 내야 되고, 누구도 내야 돼요. 등기, 의무자도 내야 된다는, 자, 예외가 있어요. 왜? 세금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이 건물에 대해서, 건물에 대해서 재산세, 건물 재산세는 7월에 내요. 건물이니까 7월에 내요. 다만, 기준이 6월이니까, 6월 전에 부동산을 팔으면, 매 돈이 내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매 돈이 내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이 주소 증명서면은, 누가 내는, 누가 내는, 자, 당연히, 권리자가, 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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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등기할 때는, 권리자, 권리자가 다 내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만 그거 예외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9번은 승소한 권리자가 단독으로 권리 등기 입장할 때는, 등기표지, 승소한 권리자는 낼 필요가 없어요. 자, 승소한 의무자니까 뭐예요? 승소한 의무자 할 때는, 권리자는 낼 필요 없고, 승소한 의무자는 뭐예요? 의무자니까 단독으로 할 때도 내야 돼요. 그 다음에, 30번의 권리자가 등기 입장할 정보를 분실했어요. 절대 재개부 안 돼요. 재개부 안 되니까, 자, 그럴 땐 딱 세 가지, 본인이 직접 가든가, 아니면 본인의 의무자로는 법정 대리인이 가든가, 아니면 범사 사무실에 가서, 자, 확인 정보, 확인 정보를 제출하든가, 아니면 뭐예요? 자, 공증 받아와서 제출하는 방법, 딱 세 가지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 195페이지에 34번 문제 있죠? 아까 했죠? 법인 아닌 사단 A 명의의 부동산에 관한 A와 B의 매매를 1종으로 증거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A는 뭐예요? 법인 아닌 사단이 의무자일 때는, 사원청의 결의소, 이게 의무자 증명서대로 했죠? 사원청의 결의소. 자, 넣으시고, 거기, 자, 196페이지에, 40번 공동상속인증 일부가 자기 상속 지부만, 자기 지부만 보존된 게 상속된 게 안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45번 문제는, 등기관이 소유권 명의대, 등기명의대, 소유권 명의자가, 뭐, 어디, 서울에 살다가, 대전으로 이사 왔어요. 그럼 당연히 주소지가 바뀌었으니까, 명의자의 표시 변경을 하게 되면, 자, 관할 등기소에, 등기소에서, 소관청으로 뭐예요? 그 내용을 보내줘야 돼. 왜? 책상사고 되려면, 박힌 주소지로 통지소 보내주라고, 그 얘기입니다. 자, 문제 197페이지 문제를 보겠습니다. 197페이지 문제를 보면, 절차에 대해서, 뭐한 것은, 오른 거, 등기인청행위는, 자, 등기인청 절차가 오른 거, 등기인청행위는 반드시 행위는 요하지 아니하나, 자기계약과 쌍방대리에서 할 수는 없다.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도 할 수가 있어요. 자, 의사표시의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는 안 되지만, 등기인청의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는, 이미 범죄행위가 끝났으니까, 가능하다는 점. 그 다음에, 관공서가 등기축탁할 때는, 본인이나 대내출서를 하지 않아, 우편이나 우편 등기축탁할 수 없다 아니라, 이 관공서는 뭐예요? 관공서는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들이 신청할 수도 있고, 자, 촉탁도 가능하고, 자, 특히 뭐예요? 특히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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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공권용계 주체일 때는, 자, 촉탁도 가능하고, 다 가능하다, 대리도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3번에, 우편의회에서 가능하다, 동그라미 3번에, 국가 지방자체의, 국가 지방자체의, 국가 지방자체의 소유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권리자의 청구에서 등기소가 직권으로 권리 등기한다, 아니다, 아니죠, 자, 국가 지방자체의 촉탁에서, 촉탁에서 뭐예요? 한 것을 등기관이 기록하는 것이지, 그걸 직권한다 그러진 않아요, 자, 4번, 민법상 조합원 조합명의가 아닌, 조합원 전원명의 향위명의로 등기한다, 이게 맞죠? 그래요, 절대, 민법상 조합원, 계약의 일정이기 때문에, 인격자가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자, 조합원이 3명이면, 합의자명의로, 합의자 갑, 합의자 을, 합의자 병, 이렇게 등기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거기, 5번에, 종중문주기타 대표자 관리자 있는 법인 아닌 사대에 속하는 부동산 등기에 관해서는, 대표자 관리자를 권리자 의무자 하는 게 아니라 아니게요, 자, 그 인격 없는 사단 재단 명의로, 그 명의가 권리자 의무자가 되고, 대표자 관리자는 단지 대리로 등기만 신청할 뿐이다, 그랬어요, 자, 여기 있어요, 거기, 198페이지에, 뭐예요, 198페이지에, 2번, 권리능력 없는 사단 종중에 관한 등기증 틀린 거, 그랬을 때, 자, 종중이 소유한 부동산을 등기할 때는, 갑구의 종중명칭 외에, 종중대표자 외에, 종중명칭 김혜김씨라고 쓰고, 대표자의 이름하고 주소, 주민등록번호 쓰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 법인세는 있어도 비법인세는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뭐예요, 종중이 세금 건설을 내야 되니까, 자, 종중대표가 세금 건설을 내야 되니까, 종중 대표자 세금 때문에, 그 사람한테 통지서 보내줄려면, 그 주소가 필요해요, 그래서 변기한다고 얘기합니다, 같이 써놓는다는 얘기죠, 등기되어 있는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할 때, 자, 등기되어 있는 대표자이니까, 대표자임을 증명한 정보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 자, 여기 3번과 4번을 비교할 때, 3번은 권리자일 때 내는 게 아니라, 의무자일 때 내는 거니까, 그 3번과 4번 둘 중에 하나가 답이겠죠, 그래요, 그래서 3번이, 사원청의 계리서는, 의무자일 때 내는 거니까, 3번의 해설이 4번이다, 보시면 돼요, 정관기타 규약은 제공해야 됩니다, 없으면 안 내야 된다고 아니에요, 꼭 정관과 규약은 내야 됩니다, 3번은 이것도 자주 나오지는 않는데요, 자, 등기인청 의무 있죠, 원래 당사자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해요, 당사자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는데, 부동산 등기법상, 표지 예비는 1개월의 의무가 있고, 부동산 등기특별접수상, 60일의 의무가 보여져요, 그래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매수인은 매매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등기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그러는데, 매매계약일이 아니에요, 자, 쌍무계약이니까, 반대급반날부터 60일이에요, 갑과 의뢰계 무상으로 토지를 증여, 증여죠, 이건 편무계약이죠, 계약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뭐예요, 60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그게 옳은 얘기다, 매매는 쌍무계약이니까, 반대급부가 있는 날부터 60일이고, 증여는 뭐예요, 편무계약이니까, 계약효력의 발생한 날부터 60일이에요, 왜 계약효력이냐면, 이 증여는 뭐예요, 무슨 증여도 있으니까, 이렇게 뭐예요, 단순 증여도 있으면, 왜 단순 증여도 있죠, 근데 뭐예요, 예권되면, 이게 뭐예요, 증여라고 하는 게 꼭, 유언에 의한 증여도 있죠, 유언에 의한 증여도 있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꼭 뭐예요, 그래서, 계약효력이 발생한 날이라고, 계약효력이 발생한 날이라고,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단순 증여는, 계약한 날, 아니 뭐예요, 돌아가신 날이죠, 사인 증여 같은 게 있으면, 돌아가신 날이니까, 자, 그 다음에 거기, 건물을 신청해서, 소유한 자는, 건물을 신청할 경우, 소유자는 중공검사, 말도 안 돼요, 중공검사 일이 아니라, 중공검사, 등계 안 해도 되는데, 제3자하고 계약을 맸다면, 언제든지 보존력이 하실 때는, 계약 맨자부터 60일, 보존력이 할 수 없을 때부터, 없을 때, 제3자하고 계약을 맸으면, 자, 건물 다 짓고 나서, 보존력이 할 때부터 60일이에요, 중공검사부터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뭐예요, 거기, 4번과 5번은 뭐예요, 부동산 표시변경은 60일이 아니에요, 몇 개월이라고, 1개월이에요, 1개월, 표제분은 1개월이다, 자,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넘기세요, 넘기시고, 자, 200페이지에 6번을 발표합니다, 6번은 중요하죠, 6번을 발표하자, 그 6번을 발표하시면, 거기, 당사단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의 당사단 능력, 당사단 능력에 대해서 틀린 걸 했어요, 법인안, 1번, 법인안인 사단은 그 사단 명의로, 대표자가 등기 신청할 수 있다, 맞고, 시설물인 학교는, 학교 명의로 등기할 수 없고, 맞고, 행정조약 음면은 뭐예요, 자, 음면 이동은 당사단 능력이 없다, 맞고, 자, 4번이 틀렸죠, 민법상 조합은 없다, 절대 민법상 조합은, 자, 인격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계약의 일정이죠, 없다, 그 다음에 5번, 외국인은 법령이나 조약의 제한이 없는 한, 자기 명의로 등기 일정할 경우, 등기명의 될 수가 있다, 아니죠, 우리나라 국민을, 니네나라가 등기법상의 명의로 올려주면, 우리도 올려주겠다, 그런 조약의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자, 7번 문제는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이 좀 옳은 거랬을 때,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부동산에 관한 게, 그 사단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옳죠, 다 기억들아 하죠, 맨 밑에부터 봅니다, 지방자치한테도 등기 당사단이 인정되므로, 읍면도 적격이, 말도 안 돼요, 미음 빼요, 4번, 5번 답 아니야, 니을 들어가느냐, 니을, 갑을 병정으로 매매가 이뤘으나, 등기명인이 갑으로 된 경우에, 최종 매수인 청은, 을과 병을 순차로 대위해서, 대위 있다, 이거 맞는 얘기죠, 대위하면 있다요, 자, 대위하면 뭐라고 있답니다, 대위 있다니죠, 그럼 니을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답이 몇 번이에요, 3번이 맞습니다, 자, 니의 디귿은, 국립대학은 학교명의로 등기할 수 없지만, 사립학교는 학교명의로, 안 돼요, 학교명의는, 하나의 학교는 시설물이에요, 시설, 인격재가 아니라는 거죠, 있을 수 없다니죠, 자, 디귿 빼니까, 기역, 니은, 기역, 니은, 니은, 근조당권자가 사망한 경우, 근조당권자는, 이미 경민청하고 계서, 근조당 목적인 부동산에 상속등기를 대위하시오, 대위 있다, 대위 있다요, 상속등기 안에, 왜 돌아가신 분 밑으로, 공동만 들어오지, 단독이나 촉탁 들어오지 못해요, 대위, 상속등기 해놓고 해야 돼요, 대위 있다, 자, 8번을 배피합니다, 자, 8번을 배피하시고, 자, 등기인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를 했을 때, 병의 채무담보를 위해서, 갑과 을이 근조당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병은 근조당 설정자 신청에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라고 했어요, 병의 채무담보를 위해서, 자, 갑과 을이 근조당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병은 뭐예요, 근조당 설정 신청에서, 당사자 능력이 없다, 써 있어요, 당연히 뭐예요, 많은 얘기입니다, 왜, 일단 병의 채무담보를 위해서, 갑이 물상보증이죠, 갑이 자기 부동산을 담보로 제거하니까, 갑과 을이 뭐예요, 당사자예요, 당사자 적격이 뭐예요, 자, 당사자고, 자, 그러니까 등기인청 당사자 적격은, 갑과 을이고, 당연히 병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17세의 갑은 뭐예요, 살아있죠, 어, 틀린 거예요, 일단, 성렬, 여튼 살아있는 성렬, 후교인이, 필성 속에서 인자 들어가면 뭐예요, 무조건 있어요,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뭐예요, 있다, 자, 갑애로부터 적법신청을 우진받은, 을이 피해안정 후견이라도, 등기신청 능력이 있다, 있다, 하여튼 사람은 다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적격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세요, 자, 10번을 발표하시고, 10번을 발표하시고, 등기 당사자 능력 있죠, 당사자 능력이라는 설명으로 뭐예요, 옳은 거 그랬어요, 그래서 아파트 입사 대패의 명의로, 아파트 입사 대패의 명의로 뭐예요, 그 대표자 관리자가 등기인청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 다음에, 특별법에 의한 농협동조합은 법인체라 그랬죠, 조한 명의로, 조한 명의로 등기할 수 있어요, 합의로 명의로 등기하는 게 아니에요, 2번 합의가 아니라 뭐라고, 조한 명의로 등기한다, 그 다음에 3번, 지방자체 같은 공법인은, 이 따야, 틀렸고, 동명의로 동민들이 법인 아닌 사단, 쓰세요, 침묵해라고, 법인 아닌 사단을 설립했어요, 침묵해다, 그 대표자가 동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그게 맞아요, 사립학계는 설립처가 누군가를 부르므로 학교명이 안 돼요, 없대, 학교법인 명의로 등기합니다, 학교법인 명의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거기 12번 문제는 권리자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뭐한 것은 틀린 거, 그랬어요, 실제법상, 그러니까 그 당연히 뭐예요, 그 위에는 그냥 권리자무자죠, 그 위에는 그냥 권리자무자니까, 당연히 뭐예요, 권리직권 할 때는 저당권자가 의무자고, 권리직권자가 권리자고, 환매틱약 등기 할 때는 뭐예요, 당연히 환매틱약 등기 할 때는 뭐예요, 당연히 환매틱약 등기 할 때는 도로 사가야 되니까, 매수자가 의무자고, 자, 이 뭐예요, 매도인이 당연히 권리자가, 이전등기 할 때는 매도인이 의무자지만, 환매를 반대로 매도인이 권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는 거고, 지금 12번은 뭐예요, 자, 실제법, 절제법 얘기니까, 자, 설명으로 틀린 거 아닌데, 1번 실제법상 권리자와 절제법상 권리자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뭐 당연한 얘기죠, 왜 당연한 얘기예요, 자, 이렇게, 여기 실제법상 권리자, 절제법상 권리자 얘기인데, 자, 누가, 이 갑이라는 사람과 의리라는 사람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얘가 등기를 안 해가니까, 물론, 이 매매계약을 맞으면 등기처음권이 생기고, 이 등기처음권에서 얘가 요구하니까 얘가 홀리자고, 얘가 무죄예요, 자, 이게 무슨 법? 실제법이에요, 민법이에요, 실제법은 당연히 뭐예요, 등기를 뭐하는 사람이에요, 신청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얘가 등기를 안 해가니까, 갑이 소송이에요, 얘가 의사라면 우리가 뭐예요, 승소한 등기 의무자고, 자, 판례가 나오는 건 뭐예요, 등기처음권이 아니라 등기인수처음권이에요, 등기해가라니까, 그럼 당연히 얘가 이제 뭐 얘한테 등기하라고 요구하니까, 얘가 채권자예요, 채권자 대의예요, 민법 몇 쪽? 404쪽, 자, 그러면 절제법은, 자, 이렇게 절제법은 등기부를 기록하는 거예요, 자, 이 등기부상 1번 소유권자 갑, 2번 이전 등기 의리예요, 그러니까 얘가 얘한테 요구해서, 신청해서 얘한테 기록되면, 실제법상에 신청한 사람, 등기부에 기록된 사람, 실제법상의 권리자와, 절제법상의 권리자가 일반적으로 뭐예요, 일치예요, 근데, 얘가 등기를 안 해가니까, 얘가, 자, 이렇게 뭐예요, 채권자 대의에 있어서, 갑이 신청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채권자 대의,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행사를, 대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놨어요, 채권자 누구? 자, 이 갑이라는 사람, 왜, 인수청권이니까, 채무자 누구? 을, 권리행사, 이전 등기, 신청권, 등기 신청권, 이전 등기 신청권, 그러니까, 채권자가 대의 신청, 얘가 등기록되면, 얘는 신청한 사람입니까, 얘는 뭐예요, 실체법, 민법 400사료, 얘가 실체법적, 등기 권리자, 얘는 기록됐으니까, 등기, 절제법상의, 등기 권리자, 그러니까, 실체법상의 권리자와, 절제법상의 권리자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게 1번이에요, 그럼, 실체법상의 권리자는, 실체법상의 의무자에 대해서, 신청을 합류할 것을 요구하는 자, 만약에 등기 정권은, 얘가 요구하니까, 얘가 실체법상의 권리자, 채권자 대의일 때는, 얘가 얘한테 등기하라고 요구하니까, 얘가 뭐예요, 얘가, 자, 실체법상의 권리자다, 아니죠, 자, 그래서, 실체법상의 권리자는, 실체법상의 의무자에 대해서, 등기 정권이 합류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자이고, 절제법상의 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기 기록상의 형식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실체법상의 권리 의무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없다, 그죠, 실체법상의, 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기 기록상의 형식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실체법상의 권리 의무에 관해서는,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절제법상의 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록상의,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절제법상의, 이 절제법상의 의무자는 뭐예요, 자, 만약에, 누가, 이 채권자의 대의에 있어서, 갑이 뭐라고, 갑이, 이 갑이 뭐예요, 갑이, 자, 이 실체법상의 권리자, 채권자의 대의에서, 누구를 대의해서, 을을 대의해서 뭐예요, 등기를 신청하니까, 얘가 실체법상의 권리자고, 얘는 등기부로상에 기록되니까, 얘가 절제법상의 권리, 당연히 누가, 절제법상의 뭐예요, 절제법상의 의무자가 돼요, 그러면 일단 의무자는, 이 의무자는 누구예요, 이 갑이라는 사람은 당연히 뭐예요, 이 사람이 의무자예요, 이 사람이, 의무자다니죠, 그러면, 저 3번에, 자, 그 4번에 뭐예요, 4번에, 갑이 자기 부동산에 설정해준 의뢰명의 저당권을 맞사할 경우에, 갑이 절제법상의 권리자니까, 아까 얘기했죠, 갑이 자기 부동산에 의뢰명의 저당권을 맞사할 때는, 갑이 뭐예요, 상실했던, 자, 이 갑이라는 사람은, 이 저당권 등기 맞사할 때, 갑은 뭐라고, 일부로 뭐하는 거예요, 일부로 다시 회복하니까, 이 갑이라는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권리자에 해당된다니죠, 근데 5번, 갑을 병으로 매대했으나, 등기가 갑에 남아있어서, 병의 의뢰를 대비해서, 할 경우에 있죠, 그럼 병은, 신청하는 사람이니까, 절제법이 아니라 뭐라고, 실체법상의 권리자예요, 실체법상의 권리자입니다, 의리 절제법상의 권리자예요, 우리, 아까 얘기했어요, 그랬던 그래서, 5번이 답이다, 자, 넘겨보시면, 자, 13번은 뭐예요, 13번은, 다음 공동위청에서 등기를, 뭐예요, 공동위에 의한 등기를, 모두 오르라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공동위에 묻어버렸으면, 수용은, 자, 이존등기 할 때 신, 자, 수용신, 그죠, 자, 수용할 때 시읒, 신탁등기, 신탁등기의 신청도 말씀 다닐게요, 기역하고 비읍 있죠, 기역과 비읍은 무조건 빼야 됩니다, 뭐하고 뭐를 빼라고, 기역과, 뭐예요, 기역과, 비읍을 빼면, 일단 기역과 비읍을 빼요, 기역과 비읍 빼니까, 거기 기역, 1번, 2번, 그 다음에 뭐예요, 비읍, 1번, 2번에다가, 4번하고, 5번 빼니까, 답이 3번이네, 디귿, 자, 여기 디귿, 자, 거기 공동으로 할 것은, 합병은 뭐, 단독이니까, 상속화 같으니까, 자, 근저당권의 권리병력, 니을, 유중, 그죠, 미음 당연히 뭐였어요, 소유권 포기도 뭐예요, 공동으로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그래서 거기, 3번이 답이고, 자, 그 다음에 15번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걸, 모독으로 하게 되면, 자, 거기, 아까 그랬죠, 예, 권리병력, 디귿과 뭐예요, 니을, 디귿, 니을, 자, 당연히 수용은 니을을 빼야 되니까, 그런데, 가든기도 단독 말씀할 수 있으니까, 기역하고 니은 빼니까, 디귿, 디귿하고 뭐라고, 자, 거기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걸 모두 고르라 했죠, 단독이죠, 단독, 그러니까 디귿, 니을 빼야 되죠, 디귿, 디귿, 디귿 빼니까, 1번이냐, 2번이냐, 1번 들어가야죠, 2번이 답이죠, 2번, 자, 2번이 답이고, 별표하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17번 문제를 별표합니다, 17번 문제를 별표하시고, 권리자무자가 단독으로 할 경우에 대해서, 틀린 것을 모두 고르라 했어요, 자, 그러면, 자, 거기, 등기말소를 뭐예요, 등기, 기억 등기말소를 공동으로 인증할 경우에, 의무자가 소재불명해서, 재권 판결을 받았죠, 판결 받고 단독을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단독으로 인증할 것은, 설명이다, 틀린 것을 모두 고르라는데, 기억은, 소재불명으로, 재권 판결 받고 단독할 수 있다, 이건 맞는 얘기예요, 그럼 틀린 건 이가 아니죠, 기억은 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기억들 하면 답이 아니니까, 1번, 2번 빼요, 니엘은 수용이 아닌 등기 할 경우에, 권리자는, 그 목적물에 설정된 근조당 말소 등기를, 말도 안 돼요, 수용이 하게 되면, 당연히 뭐예요, 수용에 대한 인증을 단독을 하고, 각종 권리는 등기관이 뭐 하는 거예요, 직권말소 하는 거예요, 이행 판결에 승소한 권리자가 단독할 수 있다, 그거 맞아요, 니엄들하고 디귿도 빼요, 기역도 빼고 디귿도 빼, 5번 디귿, 기역 1번 2번, 3번이냐, 4번이냐, 니엘이냐, 미음이냐, 이게예요, 그래서 등기명이나 표시명이나 등기는 단독으로 하니까, 미음은 맞으니까 빼고, 자, 그 3번이 답이에요, 왜, 3번 니엘, 말소 등기 인청 시, 말소에 관해서 이해관계 승낙이 있을 경우에, 제3재명이 되는 등기관리자가 단독으로 아니라면 직권말소요, 하여튼 그래서 말소 등기 할 때, 이해관계 승낙서에 있으면,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1번, 보존등기의 갑, 자, 1번, 자, 이렇게 근저당권 설정되게 됐어요, 자, 그럼 이전등기 이전되겠죠, 자,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자, 갑과 을이 뭐예요, 불공정한 법률에서 등기 맞췄는데, 을이, 갑이 소송하기 전에, 이미 저당권을 수정했어요, 병에, 그러면, 갑이 뭐예요, 판결받고 이등기 말소할 때, 얘가 이해관계예요, 얘한테 돈 빌렸으니까, 이 사람이 승낙서 했으면, 이걸 등기간이 직권말소하겠다는 게, 그 얘기예요, 단독으로 말소하는 게, 직권말소, 그래서, 몇 번이, 자, 17번에, 3번이 답입니다, 자, 18번 문제에 별표하시고, 자, 우리가 또 4번에 거기, 갑을병 소리할 때, 그 을과 병이 돼, 그 한자가 잘못됐죠, 그냥 병이에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냥 병이에요, 이거, 오타미 있다, 나중에, 나중에 그 오타만 저기해갖고, 올릴 겁니다, 그래서 틀린 거 됐는데, 1번 공동위청을 요구하는 등기를 하더라도, 자, 뭐라 하더라도, 공동으로 등기하고 하더라도, 당상 뭐라고, 자, 당사자 일방의 표시를 명하는 이행 판결이 있을 때는, 단독으로 뭐 할 수 있다, 등기할 수 있다, 맞고, 승상한 권리자가 판결에 등기를 하지 않을 때, 폐성하는 의제, 절대 폐성하는 의제는 없어요, 폐성하는 의제는 없다, 폐성하는 의제는 없다, 그 다음에, 승상한 권리자가 소송 변결 종료에 사망했다면, 상승을 할 수 있다, 맞고, 자, 갑을 병선으로 이행 판결이 된 상태에서, 갑을 병 상대로 원인 후에, 말서 판결을 받았다면, 가장, 이후에 병등기를 뭐해요, 먼저 말서야 되니까, 갑이 확정 판결에 의해서 병등기 말서할 때, 을을 대해서 해야 돼요, 갑과 병은, 계약관계가 있는 게 아니니까, 갑이 을에, 자, 을을 대해서 병등기 말서하고, 또 을을 말서하는 거예요, 대의 있다, 5번은 당연히 뭐해요, 이행 판결을 받았으면, 소멸시 안 걸리니까, 10년 지나도 있다, 2번이 뭐해요, 2번의 폐성하는 의제는, 어떠한 경우도, 안되는 걸 원칙으로 해요, 폐성하는 의제, 넣으시면, 거기 어디에, 자, 20번 문제는 뭐해요, 20번 문제는, 채권자 대의한 경우에, 오른 걸 모르고 그랬어요, 뭐에 대해서 오른 거, 채권자 대의에 대해서 뭐해요, 오른 거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일단 오른 건, 의뢰계 신청, 채권자 갑이, 채권자 대의권에서, 채무자 을을 대해서 등기할 경우에, 오른 것도 하게 되면, 의뢰 신청권이 없으면, 을은 대의할 수는 당연히 없고, 당연히 뭐해요, 오른 얘기이고, 대의 신청했어서, 을은 뭐해요, 대의 신청했어서, 갑이 채권자에 대해서, 채무자 을을 대해서, 을이 등기 신청이다가, 아니라, 갑이 신청이겠죠, 갑이, 니은은 빼고, 대의 신청할 때, 대의권을 증명서를 내야 되고, 대의 등기할 경우에, 등기관은 의뢰계, 등기 완료, 왜, 직접 출석하지 않으니까, 등기 완료 통지를 보냅니다, 맞아요, 그래서, 기역, 니은 빼고, 기역, 디귿, 니을, 기역, 디귿, 니을, 몇 번이, 4번이 답니다, 31번 신청일에 관한 설명지, 옳은 곳을 못으로 하게 되면, 부동산 표시변경 등기, 등기명인의 뭐예요, 등기명인이, 표시변경은, 표제부 표시변경이니까, 명의자가 단독화하는 거 맞고, 채권자 대의, 채권자가 채무를 대해서 할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자가 뭐예요, 자, 신청인이, 대의로 등기할 경우에, 누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할 때, 신청인은 채권자죠, 채권자, 자, 그래서, 일단, 니은을 뺍니다, 디귿, 대리인이 방문해서 등기할 경우에, 대리인의 행위능점이 유하지 않고, 맞고,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이 발사할 경우에 있어서, 근저당이 설정한 후, 소유권이 3자에 이전됐죠, 그래요, 그 제3시적자나 설정자가, 소유권자가, 자는 근저당 설정, 근저당권자 있죠, 그 사람과 공동으로, 그러니까, 의무자는 근저당권자고, 권리자는 세삼제도 되고, 저당권, 근저당권 설정자도 되고, 그래서, 기역, 자, 기역 뭐라고, 디귿, 니을, 3번이 답입니다, 자, 넘기시면, 자, 22번 문제는, 22번 문제는, 자, 일단 문제가, 이제, 작년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먼저 풉니다,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데이하면 있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1번에, 자, 상속인이 상속 포기할 수 있는 기간 내도, 상속인의 채권자가, 데이, 상속인의 채권자가, 데이권 행사죠, 그래서, 데이 있다요, 없다 아니라 뭐예요, 있다, 그거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당연히 2번, 가등기를 마치면, 가등기 권리자가 사망할 때는, 상속인들은, 상속 등이 할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속증명서를 첨부해서, 자, 가등기 권리자가 사망할 때는, 가등기 권리자의 상속인이, 의무자하고 등기, 그 다음에, 의무자가 사망했 때는, 의무자하고, 의무자의 상속인이, 이렇게 공동을 한다니까, 그 다음에, 3번, 아까 봤어요,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자가 다를 때는, 자, 건물, 건물, 토지 소유자가, 1개월에, 대이 있다, 어? 그 다음에, 물론 5번도 대이 있다고, 맨 끝에 대이 있다고, 왜? 건물 소유권자가 여러 명이니까, 구분 건물이니까, 바쁘시니까, 뭐예요, 한 사람이 여러 사람에서 대할 수 있다는 얘기고, 표시 변경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 피상송으로부터, 소유부동산을 매수한 매수인이, 등기하지 않고, 있던 중, 상속인을 개시된 경우에, 상속인을 증명하는 소리를 첨부해서, 피상송인으로부터 매수인 앞으로, 이게 포괄성계래, 등기청에, 그래서, 갑과 우리 매매계약을 맺었는데, 갑이 사망했다, 우리가 피상송을 하면, 피 흘리고 돌아가신 분이에요, 절대 시험 보다가, 상속인이 죽은 분인지, 돌아가신 분이 피상송인지, 헷갈리지 말고, 피 흘리고 돌아가신 분이 뭐예요, 그게 피상송인이다 보시면 돼요, 얘가 사망하시면, 누가, 병이라는 상속인이, 얘하고 둘이서 뭐한다는 얘기예요, 공동으로 신청하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문장이 길 뿐이지, 어렵지는 않은 거예요, 어렵지 않으니까, 이런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청할 때, 데이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 기억하면 돼요, 데이하면 있다, 이렇게 외우세요, 데이하면 있다라고, 자, 신청서에 첨부서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